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형사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총 800만 불이 북한에 넘어간 이런 사건인데 처음에는 500만 불, 두 번째는 300만 불, 그래서 총 800만 불이 북한에 지급이 됐습니다. 첫 500만 불은 원래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해준 그 금액이고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는 그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3자 뇌물 혐의지만 지금 두 번째 지급된 300만 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뇌물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뇌물 그리고 뇌물죄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성남FC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남FC도 제3자 뇌물 혐의죠. 두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FC에서는 두산건설, 여기에는 쌍방울. 돈을 받은 사람 누구였나요? 성남FC 구단, 여기는 북한이 받았죠. 대가가 뭐였느냐? 성남FC는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하는 것. 여기서는 쌍방울이 이후에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권을 따는 것. 이런 대가를 보고서 지금 쌍방울이 800만 불을 대신 지급해줬다.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 혐의 말고 제가 단순 뇌물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지급된 500만 불은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이걸 쌍방울이 대신 돈을 북한에 지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개인은 아니죠. 경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인데 나머지 3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굉장히 방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북 요청한 이런 공문도 여러 개 발견이 됐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내야 할 비용을 쌍방울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한 거니까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니 대북 제재 위반에다가 북한 측에 이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도록 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저는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이 재판이 완전히 파행을 겪어왔죠. 처음에는 이화영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을 깽판났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사람, 이재명의 스파이로 보이는 이태영 변호사가 등장해서 재판을 완전히 깽판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렵게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결국 파행을 또 겪었으나 오후에 그래도 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북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는 건 이게 중요한데 어제 김성태 회장은 다 알고 있었다. 모를 리가 없다. 그걸 입증할 만한 이런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검찰은 먼저 이걸 물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과 만나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경기도 인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있었느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합석했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성태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줘서 직접 통화했죠. 아무런 용건도 없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증인이 통화하도록 연결해 줄 이유는 없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만나는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건가요? 되묻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김성태 제가 쌍방울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아니 쌍방울과 북한이 만나는 자리에 경기도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또 직접 통화를 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어서 검찰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하면서 도지사가 당황한다거나 증인이 누군지 왜 자신과 통화하는지 물어보거나 어색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받았나요? 그래서 김성태, 그런 적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부터 아는 사이고 자주 통화를 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그 근거로 김성태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모친상 때 쌍방울 측에서 조문을 갔던 방용청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재명이 고맙다라고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성태 모친상 때 당시 조문을 누가 왔었느냐 도지사 비서실장이 왔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의 대납을 언급하면서 많이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 김용도 대납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네 번째는 이와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수시로 말했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재명 도지사도 충분히 쌍방울의 대납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불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5월경에 방북 비용이 300만 불로 조율이 됐고 이를 증인이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 이재명, 이와영 부지사가 모두 보고했다고 했고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 행사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500만 불을 개인 주식 맡기고 주변에서 빌렸다. 도지사에게 직접 서류를 받은 건 아니지만 때마다 통화를 했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걸 쌍방울이 공짜로 하겠느냐 이 대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보고 북한의 돈을 건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외에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여러 후원금을 1억 5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 사실도 밝혔고 이 대표 측근들 연이어서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영입한 사실도 언급이 됐습니다. 누구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맡았었던 여러 변호사들이 있죠. 이태영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그리고 조모, 경기도전 정책수석 이 세 명을 2019년부터 2021년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도와줬는데 김성태 굉장히 배신감 느끼겠죠. 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상 강도라고 아주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다는 듯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자신들을 지지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이렇게 뒤통수까지 얻어 맞았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아니 김성태 회장을 향해서 노상 강도라고 하면 이재명은 뭐가 돼야 되나요? 반 국가단체 수계 정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화영 씨 재판이 좀 파행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이 김성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쌍방울 관계자들의 이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다 지금 1심, 2심 재판을 겪으면서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확실히 감옥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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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